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? 내가 모르는 거야 아 넌 몰라? 최대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끝이에요? 어 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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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해찬이가 과연 이걸 알까 과연 해찬이가 이걸 알까? 아니 이거는 이거는 제도가 이건 뭐 맛도 아니고 이거 뭐야? 어 이건 거 같은데? 자 해찬아 감으로 한 번 맞춰보시겠어요? 감으로요? 네 보아 이찬님의 원샷 투샷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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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입니다 하이케인 하이케인 비너스 자 다음 문제 아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네 놀겠습니다 아 이거는 재미있게 가자 재미있게 가자 재미있게 가자 재미있게 가자 재미있게 가자 이미 이겼잖아 환불하게 환불하게 됐습니다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아 에스파이 넥스트 레벨 정답 정답 자 한 번 더 가볼게 시간이 남았어요 아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네 어? 이 댄스를 못 알아야겠는데 저거 저거 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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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찬란 어? 제발 두 킬로 어 최대한 따라했습니다 연지곤지인가요? 연지곤지? 예 아니 설마 이 차영이 맞추나 이거 진짜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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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해찬 차영이 선배님의 뷰 우와 우와 맛있어 정답 미쳤다 대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줄줄이 춤추의 우승팀은 바로 한설이와 아이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행복 보내겠습니다 잘했어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즐거울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방금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자 오늘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되는데 엔시티들이 오늘 어땠어요 마크 오늘 어땠어요 아 진짜 일단 어 뭔가 게임도 하게 되고 또 인터뷰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팬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또 토코페디아가 초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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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희가 이렇게 즐긴 만큼 엔시티즌 여러분들도 즐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파티에요 아 그렇죠 다행 다행 마지막으로 한번 인도네시아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감을 할로스 마냐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토코페디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남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고 우리를 보여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진짜 정말 딱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 먼저 와요 네 네 네 네 잘 분싼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